iti의 자um은 색상의 아까 세안하고 기초화장까지는 발랐거든요 그래서 선크림 발라줄게요 요즘같이 햇볕이 따가울 때는 이렇게 자외선 차단제를 아주아주 듬뿍 발라야 돼요. 전 오늘 피크닉을 갈 거기 때문에 자외선 차단에 조금 더 신경 써서 발라줄게요. 그 다음 제가 요즘 하는 피부 표현 보여드릴까요? 저 요즘 파데를 먼저 안하고 제 피부랑 색깔이 정말 똑같은 컨실러를 찾았어요. 그래서 이 컨실러를 커버할 잡티가 있는 부분에만 이렇게 콕콕 이 부분만 살살살살 경계를 펴가지고 아주 자연스럽게 연출을 해줘요. 너무 완벽하게 가리려고 하지 않아요. 요즘은 이렇게 그냥 보이는 주근깨들은 그냥 놔둬요. 여드름, 색소침 탁 이런 게 신경 쓰이지 이런 주근깨 같은 건 별로 신경 안 쓰여요. 그리고 이렇게만 했을 경우에는 진짜 제 피부 톤이기 때문에 조금 칙칙해 보이고 그럴 수 있어요. 그래서 화사함을 더해주기 위해서 그 위에 살짝 쿠션만 조금씩 얹어줘요. 제가 요즘 사용하는 쿠션인데 이게 되게 귀엽죠? 이게 스완이코코랑 곰표 있잖아요. 그 진짜 밀가루 만드는 곰표 거기랑 콜라보레이션 해가지고 이렇게 나온 밀가루 쿠션이래요. 저 이거 보고 빵 터졌잖아요. 이거 이 제품이 올 때 이렇게 봉투까지 같이 왔는데 너무 웃기죠? 근데 이게 이름만 밀가루 쿠션이 아니라 진짜 이 안에 밀가루 성분이 들어가 있대요. 왜 우리 막 오이나 과일 이런 거 갈아가지고 팩할 때 밀가루 섞어서 하잖아요. 그 밀가루에도 피부 미백 효과랑 보습 효과가 있어서 그렇게 사용하는 건데 그 밀가루가 여기 들어갔다고 합니다. 이게 얼마 전에 겟잇뷰티 뷰라벨에서 1위를 한 쿠션이래요. 안쪽에 보시면 그냥 쿠션이에요. 근데 제가 써보니까 저한테 좋았던 점은 피부가 번들거리지 않게 잡아준다는 거예요. 왠지 여름이나 아니면 지성 피부이신 분들은 촉촉한 타입은 사용하기가 좀 그렇잖아요. 그래서 가끔 이렇게 뽀송뽀송한 제품도 찾게 되는데 이게 바로 그 뽀송뽀송한 마무리감을 주는 제품이에요. 저는 근데 이게 한 가지 아쉬운 게 색깔이 하나밖에 없어요. 저는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되게 까무잡잡한 피부인데 이게 21호 이 색깔 하나밖에 없더라고요. 저한테는 이게 색깔이 좀 밝다 보니까 어떻게 사용하냐면 이게 하이라이트 존 위주로 코 때 앞부분 그리고 저는 여기 팔자주름 부분 얼굴에서 좀 거뭇거뭇한 부분 그리고 톡 꺼져 보이는 부분 그런 부분 위주로 이렇게 터치를 해주고 있어요. 이렇게 얼굴에 좀 화사함을 더해줬고 그리고 이게 색깔이 조금 밝다 보니까 수정 화장용으로 되게 괜찮더라고요. 오후가 되면 아무리 좋은 파운데이션이나 쿠션 써도 좀 다크닝이 오잖아요. 그때 이렇게 조금 화사한 느낌의 팩트로 꾹꾹 눌러주면 다시 그 화사함이 생기고 그리고 이게 좀 뽀송한 타입이라고 했잖아요. 그래서 그 오후에 올라오는 기름기 잡아줄 때도 되게 좋더라고요. 피부 메이크업은 여기까지만 하고 이제 치크 해볼까요? 치크? 오늘 저의 피크닉 룩 컨셉에 맞게 좀 여리여리한 느낌의 치크를 골라봤어요. 이름도 여리빔이에요. 이게 색깔이 진짜 예쁜데 왜 이렇게 케이스를 불편하게 만들었나 모르겠어요. 케이스가 여기가 자꾸 본듯이 떨어지고 막 그래요. 딱 볼 중앙 여기다가 찍어볼게요. 이거 색깔 진짜 예뻐요. 이렇게 색깔이 예쁜데 용기만 좀 어떻게 바뀌었으면 좋겠어요. 저는 밖에서 햇빛 쐬는 걸 정말 좋아해요. 그래서 이렇게 날씨 좋을 때 저는 피크닉 하는 거 진짜 좋아하는데 알아보니까 요즘 피크닉 용품을 빌려주는 업체도 많이 생겼더라고요. 저는 그냥 입는 거 좀 싸갈 건데 그런 게 생겼다는 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. 그 감성샷을 위해서 그 많은 소품들을 다 사기는 너무 아까우니까 그걸 빌려주는 업체들이 많이 생겼더라고요. 그냥 카페에서 빌려주기도 하고 나중에 근데 그건 하나 사고 싶어요. 그 라탄 바구니 평소에 필요는 없겠지만 소풍 갈 때 이렇게 딱 들고 가면 얼마나 예뻐요. 이제 눈썹 그려볼게요. 좀 가까이 눈썹 이니스트리 아주 아주 자연스러운 펜슬 사용해볼게요. 제가 작년 여름에서 가을 넘어갈 때 반영구 했는데 많이 자연스러워졌죠. 근데 저는 이게 좋아요. 화장을 평소에 진하게 하고 다니시는 분이라면 모르겠는데 계속 눈썹만 화장해 있는 거 같은 그런 경우 있잖아요. 그런 거보다 그냥 이렇게 자연스럽게 집어진 듯한 그런 느낌이 더 좋은 거 같아요. 평소에 화장을 진하게 하고 다니는 건 아니라서 여기 치코 보이시나요? 여기서 자고 있는데 여기는 저희 집이 아니고 작업실이거든요. 여기 오는 거를 치코가 되게 싫어해요. 좀 답답한가 봐요, 여기 오면. 그리고 집이 아니라는 그 생각 때문인지 좀 불안해하는 거 같아요. 여기를 요즘은 매일 오진 않는데 올 때마다 좀 불안해해요. 지금은 잠들었는데 어, 일어났다. 이따가 피크닉 찍고도 같이 갈 거거든요. 그래서 같이 왔어요. 그리고 아이 메이크업. 이 팔레트 사용해볼게요. 이거 아이오브에서 산 거거든요? 여러분 아이오브에서 색조 메이크업하는 거 알고 계셨어요? 저는 그냥 엘프? 그 브랜드만 판매를 하는 줄 알았는데 되게 다양한 브랜드가 입점을 해 있더라고요. 그 중에서 이 팔레트가 눈에 띄어서 사봤는데 되게 괜찮아요. 딱 열면 엄청 예쁘죠? 여기는 거울로 사용할 수도 있는데 그냥 이 텍스트가 예뻐가지고 그냥 놔뒀어요. 색깔도 활용하기 되게 좋은 색깔들이에요. 가격도 저렴하고 아주 아주 마음에 드는 제품이에요. 오늘 이걸 사용해서 아이 메이크업 해볼게요. 이 가운데 있는 피치 색깔 이 색깔 사용해서 눈두덩이에 아주 넓게 넓게 발라줄게요. 눈 아래쪽에도 그 다음에는 여기 브라운 색깔을 사용해서 눈 끝 쪽에 음영감을 넣어볼게요.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이 치키 이 색깔 사용해서 여기 눈 아래쪽 삼각존 부분에 발라줄게요. 되게 쉬워한 펄이 있어가지고 살짝 메탈 느낌? 그런 펄이에요. 손에 이런 스킨톤의 펄 섀도를 묻혀서 눈 앞머리 쪽에만 더워서 붙임머리도 떼려고요. 아, 제가 붙임머리 한 거 얘기 안 했죠? 저번 달에 한 달 동안 미국 여행을 가는데 여행 가면 사진 많이 찍잖아요. 근데 그 거지전으로 사진을 찍고 싶지 않은 거예요. 그래서 붙임머리를 가서 했어요. 그리고 한 달 여행하고 와서 그냥 뗄 목적으로 그냥 저렴한 걸로 했거든요. 근데 너무너무 만족스러워요. 근데 지금은 이제 좀 덥고 그 매듭 부분이 한 달하고도 지금 반 정도 됐으니까 좀 많이 내려와가지고 손에 자꾸 걸리더라고요. 그래서 이제 떼려고요. 그냥 손톱깎이로 그 고무줄 부분을 똑똑 자르면 된대요. 그래서 집에서 해보려고요. 그리고 그 머리를 버리지 말고 보관했다가 다시 가져가면 그 재료비를 빼고 이제 그 시술 비용? 그것만 받고 해주신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또 붙이고 싶을 때 그렇게 붙이면 될 것 같아요. 관리를 하나도 안 한 것 치고는 아주아주 유지가 잘 되고 있어가지고 다음에도 만약에 하면 그냥 거기 가서 하려고요. 거기 시술해주시는 분도 되게 친절하고 좋았어요. 막 큰 샵은 아니었지만 눈에서 여기 끝까지만 살짝 채워줄게요. 또렷해졌죠? 그리고 여기 용각을 잡아주기 위해서 브론저를 사용할 건데 이것도 아이어브에서 산 거예요. 아이어브에 이렇게 좋은 색조 화장품들이 있었더라고요. 나중에 아이어브 숨은 꿀템? 이런 거 추천을 좀 해드릴게요. 이거 진짜 향기가 되게 좋아요. 음... 코코넛 냄새? 그런 냄새가 나요. 색깔도 자연스럽고 아주아주 예쁜 브론저예요. 살짝 작은 브러시 붙여서 그냥 이런 데는 너무 강하게 하지 않고 그냥 지나가듯이 저 요즘 사진 찍고 이렇게 영상 찍고 할 때 여기가 되게 꺼져 보이는 게 느껴져요.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? 필러 맞아야 되나? 저는 근데 필러에 대한 그 뭐지? 막연한 거부감 같은 게 있어가지고 뭔가를 넣는 거는 싫은데 뭐 어떻게 할 방법이 없을까요? 이거 근데 예전엔 없었던 것 같은데 뭘 한경 쳐서 그런 것 같아요. 수영할 때 아니면 그때 그냥 발견한 걸 수도 있지만 왠지 다 수영 때문인 것 같아요. 여기 어떡해... 보이죠? 이거 영상에서도 이렇게 브론자로 얼굴 이런 데가 좀 색깔이 맞아야 예쁘더라고요. 그래서 브론자로 좀 톤을 맞춰줬고 오늘 감성 피크닉 할 건데 감성 피크닉에 어울리는 소품을 좀 찾아보려고 했는데 다름 준비하긴 했는데 제가 메이크업 다 하고 한번 보여드릴게요. 제가 뭐 샀는지 이제... 아 마스카라 해야지 마스카라 마스카라 하기 전에 뷰러로 조금만 집어주고 근데 한국에 와사도 여행 많이 다녔어요. 또 그런 거 있잖아요. 외국에 갔다 오면 외국에서 처음 보는 것들이니까 막 우와 우와 이러고 보다가 그 시선으로 한국에 다시 오잖아요. 그 여행자의 시선으로 보게 되니까 한국에도 예쁜 게 되게 많은 거예요. 그래서 막 감탄하면서 놀러 다니고 그랬죠. 한국에는 막 그렇게 화려한 풍경보다는 소박한 그 산맥 같은 거? 저는 그런 게 그렇게 예뻐 보이더라고요. 요새. 그래서 서울에서 조금만 보조놔도 그런 산맥 같은 거는 많이 볼 수 있잖아요. 오래 걷는 걸 싫어해가지고 증사는 별로 안 좋아하는데 그런 건 보는 건 또 좋더라고요. 처음에 미국 갔다 왔을 때 어땠냐면 소나무만 봐도 엄청 예쁜 거예요. 소나무 보고 감탄하고 막 그랬어요. 잘 안 되네 마스카라가. 저만의 속눈썹 보정 팁. 속눈썹에다가 손 이렇게 얹은 다음에 수동 뷰러. 그럼 아무것도 안 한 것보다 굳는 동안 이렇게 하고 있으면 얘가 딱 굳어요. 이렇게 올라간 상태로. 이건 또 바보 같은 팁이죠. 이렇게. 그리고 이제 입술. 입술은 두 가지 사용할 건데 일단 바탕으로 시슈어 깔아줄게요. 아주 자연스럽죠? 립글루즈 바른 것 같죠? 그 위에 이렇게 투톤 립밤 이거 사용할 건데 이거 색깔 진짜 화사해서 자주 손이 가요. 그래서 오늘 좀 전체적으로 코랄 피치 느낌으로 이렇게 메이크업을 해줬습니다. 어? 이게 왜 안 들어가. 포장 났어요. 나오긴 나왔는데 안 들어가. 손으로 넣었어요. 앞머리를 풀르고 짜겠다. 머리 저 이렇게 길어요 지금. 근데 이제 떼고 나면 이게 제 머리예요. 완전 거지존인데 큰일 났네. 근데 떼고 나면 되게 홀가분할 것 같긴 해요. 머리 감을 때 너무 자유롭게 감을 수 있고 머리도 빨리 말릴 것 같아가지고 머리 말리는 시간이 진짜 오래 걸려요. 머리 붙이니까. 보이나요? 이런 매듭들이? 이런 거. 이런 거 다 매듭이에요. 이거 풀러는 데만도 2시간, 3시간 이렇게 걸린대요. 집에서 뗄 때. 붙임머리 하고 나서 고데기 이렇게 하면 예뻐요 하면서 막 하는 법도 알려주셨거든요. 근데 한 번도 안 했어요. 그냥 이렇게 말리고만 다녔어요. 그리고 좀 티난다 싶으면 여기 제 머리에서 여기 붙임머리로 이어지는 경계 부분? 여기만 이렇게 같이 놀라주고 그거 외에는 딱히 한 게 없었습니다. 이제 단발 자르지 말아야지. 지금 또 앞머리가 눈을 찌르는데 자를까 말까 고민 중이에요. 지금 붙임머리를 뗄 거기 때문에 머리가 짧아졌을 때 안 어울릴까 봐 앞머리를 어떻게 하지도 못하고 있어요. 자 이렇게 메이크업과 헤어가 모두 끝이 났고 귀걸이 하나 해줄까요? 이거 면세점에서 산 건데 되게 귀엽죠? 이렇게 저의 피크닉 준비가 모두 끝이 났습니다. 아 저 뭐 챙겼는지 보여드릴까요? 지금 짐이 너무 많아요. 이렇게 다 챙기려다 보니까 일단은 제 수정 화장용으로 이 밀가루 쿠션이랑 라네즈 립스틱 가방에 넣을 거고요. 이 가방에는 피크닉에 필요한 물건들 들어있는데 이거 물티슈? 그리고 이거는 치코랑 같이 갈 거기 때문에 치코 물병 이거 되게 좋아요. 이거 이렇게 버튼 누르면 여기서 물이 나와요. 보이나요? 이렇게 강아지가 먹을 수 있어요. 이렇게 에코백에는 이렇게 챙겼고 그리고 이 라탄백에는 일단 피크닉에 필요한 돗자리 이거 스타벅스에서 그때 17잔인가? 먹고 받은 거고 그리고 피크닉 소품 라탄바구니 그리고 감성샷용으로 이렇게 책을 챙겼는데 제가 읽을지 안 읽을지는 모르겠어요. 근데 어차피 이거 오늘의 인생이라는 책인데 이렇게 카톤으로 돼 있어요. 그래서 그냥 편하게 볼 수 있는 거라서 이거 아마 읽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그리고 과일 도시락 제가 준비했고 그리고 먹을 거는 가면서 사가려고요. 커피랑 샌드위치 같은 거 그럼 저는 이제 피크닉하러 출발을 해볼게요. 찍고 잔다. 안녕. 찍고 우리 소품 갈까? 안녕. 찍고 우리 소품 갈까? 안녕.